15 뭐지?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닌가? 마스터는 또 뭐야? 아! 아 늦었다! 어? 얼레? 안 갔어? 아 나 어제 늦게 잤단 말이야 깨우지 좀 왜 이래? 우리 집 가우는 각계 전투인 거 몰라? 아 몰라 몰라! 다녀오겠습니다! 그래! 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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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모! 나 늦었어! 미안! 그냥 가네! 아 이리 와봐! 너 소개팅 했다면서? 잘 됐어? 별로였어 너무 짧아 짧아? 뭐가 키가?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짧은 남자 그렇게! 너는 뇌세포가 반토막이니? 너 좀 맞아야겠어! 이거 어딨어? 뭐 좀 때릴만 한 거 어디 갔어? 아! 너 좀 맞아야겠어! 아! 아! 왔다! 나도 한참 됐는데 아... 불안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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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죄송합니다. 실수였어요. 실수.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헐. 쟤 뭐냐? 우리 학교 1학년 맞지? 제 얼굴 왜 웃냐? 저거 아주 돌린 상황이야. 아침부터 또 꼴이 뻔했네. 어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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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고마워. 저기 그때도 고마웠어. 해보가? 죽여줘서 고마웠다고. 아웃. 그냥 지게 와서 끝낸 거야. 먹어. 아웃. 먹을래? 난 주황색. 오. 나도 주황색 제일 좋아하는데. 자. 같이 가. 어? 방단이의 전화 왔네? 헐. 뭐야 너? 어 엄마. 어 알았어. 나 끊어. 엄마 개명하셨니? 어 지디. 무슨 일이야? 내가 지니냐? 나는? 난 뭐야? 넌 그냥 엔간하면 전화하지 말아줄래? 아 뭐야. 나는 미나 남편으로 했죠. 아우와 미나 남편. 아 빨라 빨라. 그럼 난 서른 남편. 아우. 너 왜 나 안 했어? 뭔 일 있어? 나 또 실수한 것 같아. 아 도몬이! 저 년? 그 2학년 선배 같던데. 혹시 알아? 그 선배 모르면 간첩이지. 근데 왜? 그 선배 엄청 무서워 보이던데. 그렇게 유명해? 어 강서를 평정한 쌈짱이잖아 3학년 일진도 원펀치로 쌍꺼피 흘리고 또라이라고 피해다닌네 설마 그 선배한테 질 수 있냐? 하... 전학 갈까 어? 금수지다 안녕 쟤 왜 벌써 왔어? 돈이 좋아 어...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어... 진짜 힘들었지? 괜찮아? 어 뭐? 죽겠어 누구 덕분에 일본 가서 초밥도 좀 먹고 며칠 푹 쉬다 왔지 뭐 아 너무 쉬어서 심심했어 이따 컴퓨터 키 하자 간만에 뷔페 한 번 쏜다 진짜? 알았다! 됐다 좀 비켜줄래? 쓰레기 뭐? 통 비워야 되거든 나 주번이라서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하... 오준아 너 어지럽 떨고 있네 하루키 제도 좀 기분 나빠 혼자 해도 되거든 에이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보지 응? 오지럽도 적당히 부리라고 잘 안 고쳐지네 오지럽 빨리 갔다 오자 오늘도 지각이냐? 신경 꺼 내가 옆에 알람 맞춰놓고 왔는데 못 들었냐고 이 식당에서 이 자리가 가장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좌부로 우수와 입구 쪽으로 학주 쌤이 앉으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최선생이 참 잘해요 칭찬해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그럼 이대로 종료하겠습니다 주먹 자 주먹 주먹 금일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서 다음의 의미로 회식을 주최하셨습니다 자 호시는 회식 자리 배치도 다들 숙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왜 또 회식이래 저 오늘 약속했는데 빠지면 안되겠죠? 우리 꼬장쌤 몰라? 수업은 빠져도 회식 빠지면 한 1년은 힘들어진걸 어 여보 오늘 나 좀 드죠 아 왜 기를 해야?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그렇지? 누구를 위한 회식이란 말인가 나 또 개인기 뭐 준비하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의 회식에 빠지실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저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누구 퍼피 리필 돼요? 리필 1,000원 추가요 그리고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게 물까지 쏟아가면서 놀랄 일이야?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엎어주면 코 닿을 거린데 와서 좀 자 드시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바비를 만날 일 동안 바쁘기는 너가 바빠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될까요? 아이씨 어딜 봐서 나한테 진짜 아 짜증나 굿모닝 해가 중천에 떴는데 뭐 굿모닝이에요 룩주대프터는 저기요 제가 진짜 아줌마 같아요 예? 아니 아줌마는 무슨 술 살 때 민증검사 받을 거 같은데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저기 언니 사무실에 저 느끼한 남자 누구지? 몰라요 이 동네 큰손이라는데 언니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건지 저 자식 봐라 저 아주 느끼한 눈빛 좋아 웃는 거 봐 아이고 조라지지 아 쭈 박수는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백지까지 뿜뿜 뿜 뿜 아우 오 우리 모모랜드보다 난데 살아있네 어 넌 연예인 해도 될 거 같은데 어디시나 한번 보지그래 카메라 빨도 잘 받을 거 같은데 내가 또 왕년에 한 카메라 빨랬지 아동봉 무대를 했었거든 진짜? 오 어쩐지 에휴 그때 아빠가 반대만 안 했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할걸 아빠가 왜? 너네 아빠 뭐 하시는데 어? 그 그게 실리콘 밸리에 있어 실리콘 밸리? 아 그 미국인가 거기? 어 아 여기네 천재들의 첨단 산업 IT 중심지 헐 대박 너네 아빠 여기 계신 거야? 어 프로그래머랑 헐 대박 언제 가셨어? 짱무지다 한 5년? 우리 딴 거 또 보자 선생님도 다 오신 거 같은데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동정화 쌤 네 좌우로 이쪽 자리입니다 자 아버님들 거기 자리 며칠 더 보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빰빠라빠라빠라빰 빰빠밤 빰빠라빠라빠밤 전 교직원께서 자발적으로 100%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금님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? 몰라요 붕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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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맹쌤 후배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 보면 뿌듯해요 아주 아 저기 맹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쌤 계셨겠네요? 그럼 내가 알았지 오 그럼 맹쌤 학교 다닐 때도 맹 했어요? 저기 평소엔 좀 맹 했는데 공부 엄청 잘했지 나도 천재라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때 그릴 만한 녀석도 지금쯤 미국 나서에서 스카우트 했을지도 모르지 안 그래? 그 물은 선생님 네? 그 노래 한 잔 하려 하지 저요? 저 잘 못하는데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울렁이 자기야 행복인걸 이젠 Margie 응 또 잘 못하는데 대중 Taj 즐거으도 사랑은 알았구 어 어머 어머머 보러 přij 안녕하세요 주무요 어떻게 ия 황 무척 황 솜 그것이 뭐냐? 이거? 쓰기만 해도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쌍꺼풀 안경이야 오우 야 대박! 야 이거 줘봐! 나도 좀 쓰게 오우 야 신기 반기! 나 요즘 좀 처지는 것 같았는데 야 이거 내가 좀 쓰자? 아 내놔! 어차피 다 처져서 그래봤자 안 되거든요 어차피 너도 못생겨서 안 되거든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쁘거든? 어차피 너나 나 같은 핏줄인데 뭔 소리야? 야 넌 눈보다 코가 더 문제 아닌가요? 코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런 언니네 볼대기 살 어쩔건데 어? 똑같이 얘기하지 말랬지? 아 맞다... 오늘 우리 층에 공동현관 청소하는 날이네 아 그러네 엄마 일 해! 내가 나갈게 고맙다 우리 딸 자, 시작해볼까? 잘 어울리네 아, 몸빼는 없지 말까? 내가 도울게 어떻게 하면 돼? 아, 그냥 빗자루질 하고 걸레질 슥삭슥삭 하면 돼 야, 너 지금 나보고 웃은 거야? 쟤 지금 나 비웃은 거 맞지? 진경 쓰지 마 청소나 하자 근데 쟨 이 시간에 어딜 간대? 햄버거 집 알바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? 응 그럼 시작해볼까? 그럼 시작해볼까? 그럼 시작해볼까? 05.30일 부산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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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2분 7분 3분 3분 알겠습니다 잠깐 못 보던 얼굴인데? 아 며칠 전에 왔는데 일도 곧잘 해요 고딩 아니야? 어려 보이는데 요즘 단속 심한데 제대로 뽑은 거 맞아? 아 그럼요 장사 하루 이틀 안 한 로빈아 네? 민증 좀 보이지마 당분간 새벽까지 뛸 수 있나? 알바비 더 챙겨줄게 네 알겠습니다 자 가봐 제대로 뽑아 알겠습니다 저기 벌레 벌레가 너무 많네 벌레 너무 싫어 잡았다 이게 무서워? 이게 뭐가 무서워? 야야야 저리 가 뭐야 너 허당기가 있었구나 어 벌레가 제일 싫어 진화야 진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뭐야 웬 200만원 대출? 스팸이 자꾸 오네 그거 못 오게 할 수 있는데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스팸 거르는 프로그램 설치해뒀으니까 이제 안 올 거야 자 우와 너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너 혹시 컴퓨터도 잘해? 어 뭐 컴퓨터 갖고 노는 건 좋아하지 아 게임? 게임도 좋아하고 코딩도 좋아하고 코딩? 코딩이 뭐야? 프로그램 만드는 거 나름 재밌어 아 그런 게 이 취미구나 그럼 혹시 앱 같은 것도 만들어? 응 재미삼아 몇 개 만든 적 있지 혹시 얘가 마스턴? 그러고 보니까 복수노토앱도 얘가 이사 온 다음날 왔는데 아 아 보라야 진짜 보라야 너무 싫어 아 아 아닌가 신아야 보라야 서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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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지각이야? 큰일이네 자꾸 지각하면 벌점을 안 줄 수가 없는데 네 그럼 다들 오늘도 파이팅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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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가 아니요 아 어머 되게 야 저번에 화장실 갔는데 근데 너 시네랑 싸웠냐? 우리 땡땡해 아니 뭐 쟨 맨날 지각이야 근데 뭐다 이렇게 당당하냐? 강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봐 굿모닝 노비 볼수록 내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떻게 꼬시지? 모든 사회 현상에는 현재의 모습을 느끼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커피 아니 학교 시간까지 얘네 무슨 존배장을 해? 그러게 청아저 마하구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공원에서 6세기경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된 이후 서로빈 깨워 야 일어나 서로빈 제 꺼내 제거 없어?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수업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자 집중 집중 집중하기 싫은 사람들 다 따라 나가 아 로벤 이 자식도 어디 간 거야 제이아 선생님이 애들 숙제 노트 너랑 같이 걷어오래 아 아 그래 어 진아야 내가 도와줘 제이아 지금 이거 해야 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뭐야 불? 불? 불이야 불 어디 어디 불이 어디 여기야 여기 여기야 불 이 놈의 새끼들이 이게 칸테이가 보다 따라와 따라와 아 새끼리 아빠 아빠 진아씨 야 오진아 야 오진아 빨리 튀어나와라 오진아 나오라고 야 오진아 발이 어디야 여기요 오진아 오진아 가만 안 웃어 야 오진아 어 야 오진아 야 오진아 너 편티야? 오진아,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둔다. 안 나와? 치강 끌수록 나 빡친다고. 나오라고! 아, 이 미꾸라지 같은 게 또 어디 간 거야?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. 여기 여자애 안 왔어? 여자가 여기 왜 와요? 야, 그냥 가자. 고마워. 뭐지? 어디서 가? 아멘 지발로 아주 팩이 딱 좋은 데로 기어들어왔네 야, 문장갑 오진아 넌 이제 독안에 든 쥐야 장말할 때 튀어나와라 샅샅이 뒤져 진아야, 어딨어?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오진아 오진아 진아야 어딨어? 찬아, 나와봐 야, 오진아 나와라니까 나와라니까 하나 둘 셋 나오라고 오진아 내가 먼저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나 어때? 네 여친으로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? 어, 넌 진짜 괜찮은 애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나 이미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진짜야? 누군데? 너 모르는 애야? 거짓말 됐어 됐어 나도 너 그렇게 엄청 좋아한 거 아니거든 됐어 비켜! 야, 뭐야? 설마 넌? 조용 조용 미안해, 잠깐만 오진아, 뛰어내린 거 아니야? 어지러워 튄 거야, 오진아 비기만 해봐 쉿 종 쳤다, 가자 다음 시간에 합주야 오진아, 오진아! 아, 갔나봐 재희야 고마워 재희야, 왜 그래? 재희야! 뭐야? 다쳤다며 별거 아니야 걱정했냐? 걱정은 멀쩡하네 너는 왜 여깄냐? 아, 그게 아, 진아가 병원까지 데려다줬어 선생님, 많이 다친 건 아니죠? 네,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고요 늑강근이 타박상을 입었네요 뒤늦게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내일 태연 결정할게요 선생님, 감사합니다 근데 교육보니까 한정구 학생들? 네 오, 나도 한정구 출신인데 반갑네 아, 진짜요? 호구준? 호구준? 혹시 한정구 레전드? 레전드는... 학교 쌤이 입만 열면 선배 얘기해요 레전드였다고 아휴, 그 선생님 아직도 그러시네 아휴, 그 선생님이 아직도 그러시네 어, 만나서 반가워서 후배님들 다음에 또 보자 넌 안가? 아, 그게... 그래, 진아야 엄마 걱정하시겠다 얼른 가봐 알겠어 내일 또 올게 또 오게? 뭐하러? 더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 제이야, 내일 보자 넌 알바 안 가냐? 밤 너무 깨울어 아휴, 내 신세야 언제까지 일해야 돼? 설마 조은연 졸업할 때까지? 우선! 아휴, 뭘 그렇게 놀래 깜짝이야 조은연인 줄 알았잖아 우진아, 너 얼굴 보기 참 힘들다 일루와, 일루와 일루와, 일루와 간땡이가 부었지? 니가 감히 날 욕먹여? 이걸 확인 아, 야, 종 쳤다 가자 그래, 맨스 보면 곤란해져 오진아 이따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와 오랜만에 피 좀 보자 혼자 와 이거 달고 오면 개부터 죽는다 사리, 롱 넌 에피소드 아이콘 여긴 오진아 불쌍해서 어쩌냐? 그니까 쟤 본랄도 얼마 안 남았네 아 나도 옥상 가고 싶다 구경하러 뭐야? 미안 우유가 떨어져 있어서 나 당번이잖아 아 재수없어 라브 르바 드라마 리소 이따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와 오랜만에 피 좀 보자 자 성공 진아야 어떡해? 갈 거야? 조은이 형 분위기 살벌하던데 괜찮겠어? 가야겠지? 뭐 설마 죽이진 않겠지? 선배 별명이 원펀치 썬코피라던데 미리 휴지 좀 줄까? 아 진짜 비싸 오진아 진짜 올까? 겁먹고 안 오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진짜 죽으려고? 아 오진아 이걸 어떻게 손봐줄까 저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장난 아니야?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걸 그냥 확 너네 여기서 뭐해? 어? 컬링이야 컬링 야 빨리 못 닦아 아 열심히 닦아 야 진아야 진아야 빨리 오진아 알아서 잘해라 운 년 운 년 더 닦아 열심히 닦아 말도 더운데 웬 컬링? 니들도 진짜 별로다 아 이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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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럼 니들은 그거 계속 하고 진아야 잠깐 선생님 좀 볼까? 네 어 그래 진아야 잘 가 나중에 또 같이 닦자 선생님 옥상이야 어떻게 오셨어요? 누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셨어 근데 너 괜찮은 건지? 네 그래 아우 빡 돌아 아우 우진아 이걸 그냥 냉탕인 줄 알았는데 보통 아니네 아우 이게 날 물러갔다 이거지 선배님 넌 또 왜 왔어? 오진아 그게 또 여우처럼 빠져나갔다면서요? 걘 한번 오지게 맞아야 정신 차릴 텐데 아우 진아 이거 어떻게 죽이지? 선배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어? 오진아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을 방법이요 그래? 왠지 너랑 갈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선배님 오진아 지금 가고 있어요 아우 어? 누구 꺼지? 아 어떡하지? 아 괜히 주웠어 그냥 지나갈걸 다시 버릴까? 그래 그래 오진아 너 그 지갑 내껀나 왜 네가 가지고 있어? 아 주웠어요 여기 떨어져 있긴 네가 설마 슬쩍 하려던 거 아니야? 은연아 지갑 한번 확인해봐 없어진 거 있나? 아까 내가 우리 써클랩에 150만원을 여기다 넣어뒀는데 없네 한 푼도 없어 야 존말할 때 은연아 아니에요 전 진짜 안 가져갔어요 그 돈 우리 애들이 다 같이 모은 거야 우리 애들이 널 가만 둘 거 같아? 그냥 경찰서 끌고 가자 경찰서에 왜요? 진짜 전화 안 훔쳤다니까요 현장에서 딱 걸렸잖아 그건 현행놈이야 네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네 말 안 믿을걸? 설마 경찰서 가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할까? 네? 어떻게? 이 돈만 다 갚아 그럼 그냥 깨끗이 잊어줄게 저번 일까지 다 정말요?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누가 당장 갚으래? 천천히 갚아도 돼 대신 각서 쓰자 재정직자 재정 재정 쉬고 자 그럼 이따 보자 자 그럼 이따 보자 야 만원? 이게 누굴 그 뒤로 하나 야 내가 웃으냐? 어? 오늘은 얘로 정했어 야 오진아 얘는 완전 피카츄인데? 아 여기 여기 전기 주머니 강수지 넌 꼬부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꼬부기 몸통 박치기 야 뭐해 빨리 안 해? 몸통 박치기 얘네 진짜 웃기나 티카츄 뭐해 안 일어나? 어? 아 어제 계속 잘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놀러 오냐? 놀러 오냐? 아 아니 안 와 아 몇 번먼저 아 몰라 아니 잠깐만 솔직히 네가 돈 안 갚았으면 좋겠어 꼬봉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깨끗이 빨아서 네가 내일 가져와 이따 연락할 거니까 전화 끄면 죽는다 노래 봐 그냥 선생님만 대기할까?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아 안 보는 데서 다 악질적으로 괴롭힐걸 그럼 어떡해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? 이건 돈 안 주면 안 끝나 억울해도 빨리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10만 원도 없는데 나 요즘 뭐가 이렇게 힘드냐 나 요즘 뭐가 이렇게 힘드냐 또 왔네 오빠 진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내가 미쳤나봐 이런 곳인 점이 있다냐 제이아, 나 왔어 어, 지나왔구나 왜 왔어 귀찮게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나 때문에 다친 건데 너희 반 오늘 진도 나간 부분 다 체크해 왔어 진짜? 우와 이거 다 하느라 진짜 힘들었겠다 고마워 헐, 대박 병원에서도 공부하고 있었어? 응 쪽지 시험 본다 해가지고 아 이 부분 우린 벌써 배웠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까? 어 아니야,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안다니까 나만 믿어 응 모르겠다 모르겠다 포기할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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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6번 8번 5 5 어, 진짜 모르겠다 아 우리 교과서가 다른가? 아 우리 같은 학교지 아 아 야, 웃지마 웃지 말라니까 아 아 이제 오지났네 근데 아까는 무슨 일 있었어? 얼굴이 별로 안 좋던데? 아니 아니 이름 무슨 일 지금 노래방으로 와 친구가 잠깐 보자는데 나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별을 잃어버리지 마 누가 다시 전화를 찾지 마 다닐 내 나를 찾지 마 다닐 내 나를 찾지 마 내 옷 다 시키지 마 빨리 왔네 너 노래 실력 좀 할까? 있는 돈 다 털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? 하나, 둘, 셋, 열, 둘, 셋 13만원? 고작 13만원? 너 지금 나랑 장난 아니? 야 이 돈이면 너 빌린 돈이 이자도 안 돼 네? 하지만 전 빌린 적이 없는데 이거 안 보여? 니가 썼잖아 나한테 150만원 갚겠다고 그건 선배님들이 억지로 쓰게 하신 거잖아요 얘 좀 봐 야 우리가 니 손 잡고 억지로 쓰게 했어? 니가 니 손으로 쓴 거잖아 됐고 여기 쓴 대로 돈을 빨리 갚던가 아니면 다 갚을 때까지 내 노예로 살던가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씩 이자 붙는다 봐봐 오진아 걔 진짜 멍청한 거 같아 우리가 한지 정말 모르는 걸까? 난 당연히 모르지 알면 그렇게 순순히 나오겠냐? 벌벌 떨면서 각서까지 쓰는 거 봐라 하긴 그런데 속는 사람이 등신이지 덕분에 꽁돈도 생겼고 우리 그 돈으로 뭐 할까? 오랜만에 클럽이나 갈까? 오랜만에 클럽이나 갈까? 오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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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제 도관에 든 쥐야 난 이제 도관에 든 쥐야 내가 그렇게 무서웠냐? 돈 말할 때 튀어나와라 내가 이렇게 돈 없이 잊어버린가? 하지만 이제 재 bounded 이건 뭐야? 심정 스팸인가? 살짝 mail erosion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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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은연아, 괜찮아? 감전됐나 봐! 형, 은연아. runt 해. 은연아 정세금 차려 봐. 은연아. 은연아 정세금 차려 봐. 은연아. 금연? 어...됐나? 예, 이거 못했어보여. 나갈래. 우리 애는 조금 더 구르러 갈게 그래, 이리와 그 가방 누가 사줬어? 남자친구가? 아, 이쁘다 야, 진짜 이쁘다 이거 짝퉁 아니지? 나 한 번만 들어오도 돼? 아, 떼타 먹냐? 놀아, 진짜 못하네 아, 이거 좀... 너무 조용한 거 같아 아,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, 진짜 이, 미친 거다 너 내 눈엔 이거 가만히 안 떠 진짜 막히다! 여기! 아이씨 아이씨 뭐야 우리 시간을 안 보이잖아 어떻게 말미 안 되는데 어, 마니야 나 지금 가방 닦느라 야, 큰일 났어 지금 형사 때 쳐들어왔어 우리가 애들 핑터웠다면 가방 압수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라고? 잘 안 들려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쉿 이따 네가 하고 있는 돈 그거 다 없애 아, 그게 다 증거라 한 푼 정도 걸리면 우리 감방 간대 어? 그게 진짜야? 어! 너 통장 이동 있지? 그거부터 뽑아 아, 뭐해? 빨리 빨리 움직여! 거의 다 왔어 다 다 왔어 네가 가진 돈이라 하란 계좌 있는 돈 다 옮겨 어디로? 어? 내가 지금 말해주는 데 눌러 알았지? 어, 빨리 빨리 불러 너의 유대 1, 2, 3, 다시 4, 5, 6, 6, 7, 8 좀 이따 나와 내가 경찰에 딱 돌리고 전화할게 알았지? 어, 알았어 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은현! 은현아! 조용히 해! 경찰들 다 듣겠다 목소리가 커 경찰? 무슨 경찰? 네가 그랬잖아 경찰 떴다며 야,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언제? 네가 그랬잖아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감방 간다고 딴 데로 옮기라고 전화로 그랬잖아 아니, 지금까지 나랑 노래방에 있었어 너 누구랑 통화한 거야? 야, 너 설마 너 그거 당한 거 아니야? 보이스피시? 뭐? 어떡해 내 돈 이거 목소리만 안 되는 돈인데 야, 네가 책임져 네가 보내라고 했잖아 야, 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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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 그게 없으면 다 아, 이제 추봤다 아, 이제 추봤다 이제는 확실해 누군가 복수노트로 날 도와주는 거야 마스터? 마스터? 도대체 누구지? 마스터? 도대체 누구지? 아이고, 감기 걸리겠다 내가 제일 좋아해 고아, 민절린 약 먹고 먹어 하... 하... 아까 다시 온다 그랬었는데 몰라 못 봤는데 그래? 나간다 야, 축구해! 너 이제 도망 안 쳐도 돼 무슨 소리야? 조은이 형 가출했대 응 어제 보이스피싱을 다녔는데 그중에 조은이 형 대빵돈이 있었대 걸리면 책임이겠네 핑트 낀 애들 중 한 명이 한 짓이라는 소문도 있어 핑트 낀 애들 돈 다 돌려받았대 그거 혹시 너 아냐? 그런데 대박인데 그러게 뭐야? 저거 또 혼족해 빠져나갔네 복수는 어때?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일찍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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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비춰 내 강하게 용기를 얻어 커서 코아와도 날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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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오오오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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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.. 아... 연애하느라 정신 나갔나봐 쟤 진짜 대단한데? 저게 뭐가 중요해?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또 왜 이러지? 무슨 일이야? 왜 이러지?